이제 감사원 직무감사,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법률안이 지금 제기가 됐네요. 민주당에 3건 정도를 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원이 어떻게 합니까? 탈원전 수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례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검찰에 넘겨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 본격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을 때는 탈원전 수사가 너무나 조사보고서가 잘 돼야 그냥 검찰이 그냥 피 하나 안 묻히고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탈원전 수사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직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3건이나 지금 뭘 발휘해놨습니까?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사 못하게끔 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참 편안한 나라가 된 거죠.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자료 요청을 거부했다는 거죠. 못 주겠다는 겁니다. 속구리 투표 자료를 내놔라. 직무감사를 하게 될 테니까 못 내놓겠다 이 아이입니다. 8월 11일 감사원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요청을 정면으로 거절했다. 바로 그다음의 밀은 뭡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찔리기는 찔리는 모양입니다. 뭘 잘못하기는 좀 잘못한 모양이에요 본인들이. 본인이 잘 아는가 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이 3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선관위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직무감사를 지금 3개지를 내 가지고 진밀히 붙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필사적으로 막아버리는 민주당. 왜 그럴까? 유사한 입법안 3개 시기나 발의했다. 이쯤 되면 뭔가 감추려는 모양 쓰인 모양이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원의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제외하기 위해서 입법 발의를 폭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게 다 뭡니까? 팀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대법관하고 대법원하고 선관위하고 민주당하고 의사이에서 크랩을 짜가지고 팀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이걸 어떻게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계원님이 뭐 직설적으로 말씀을 잘하셨네요. 그러니 쉽게 이야기하면 눈치나 보면서 국정옹령을 하겠다. 그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가 뭡니까? 그쪽 눈치 보면서 좀 봐주면서 하겠다. 이런 거죠. 민주당의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일종의 보복석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제거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제외 대상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맹시하자고 입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선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진짜 엉망진창인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나라인지 아니면 개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열을 안 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썩은 물은 다 같이 마시니까. 이게 뭐 나라 맞습니까? 뭐가 꿀리는데 그렇게 직무 감사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감사원 관련된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헌법기관인 여러분들 선관위는 어디서 감사를 받습니까? 대법관들은 다 봐주고 정신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저도 낙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뭐죠? 제가 볼 때는 정상인들로서는 신정은 의원이 감사원에 감찰 근한 제안, 기능 약화를 목적으로 비슷한 법안을 또 냈고 그 다음에 또 조응천 의원 외 민주당 의원 15명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아예 선관위를 제외할 것을 맹시하도록 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필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감추려고 입법 발의를 폭주하는 것일까? 뭘 감추려고? 상관위 측무감사 브레이크의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 광주 북구월 1961년생, 다 586세대들이네. 신정은 민주당 의원, 전남 나주시 1964년생, 조응천 민주당 의원, 남양주갑 1962년생. 이게 여러분 조응천 의원 선거결과입니다. 이게 뭐 선거입니까? 남양주갑입니다. 조응천 의원. 선거 데이터에 다 손을 댔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10%, 13%입니다. 심장소부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3%입니다. 표를 쪽에 그냥 이동시킨 거죠.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적으로. 실물투표준 얼마나 투입했는지 알 수가 없고. 선거 데이터는 확실히 뭡니까? 선거표를 사전투표수를 뺏어가지고 넘겼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조응천 씨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 정치검사가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표를 옮긴 게 확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미래통합당 심장소부를 맨 위에 평례동에서 뭐죠? 8.3% 뺏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플러스 9.9% 그리고 민생당 이니어 의원한테서도 1.2%를 넘긴 거죠. 그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정신들을 못 차리는지 이거는 뭐 선거를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숫자를 만드는데 뭘 선거를 뭐 귀찮게 합니까?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로또 복권처럼 그렇게 정하면 되지. 이게 여러분들 이제 광주인데 이거는 뭐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돼서. 광주는 조금만 손을 댔거든 대부분요. 이렇게 다 모든 데서 뭐죠?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투표 득표수가 클 수가 없거든요. 광주 강력시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서울처럼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경기도처럼 좌우대칭이 착하게 성립되거든요. 왜 좌우대칭이 필요한 거니까? 한쪽에서 빼앗아 한쪽에서 더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대칭처럼 거의 보이죠? 이것도 제아재문가 분석하게 되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선거사기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뭐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게 하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사원의 직무감사에서 선관위를 빼라. 동시에 여러분들 왜 세 건이나 법이 발의가 돼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입을 다물겠다. 사람 아니죠 사람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갑내기로서 그거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국민들을 완전히 뭐죠? 바보 천치로 여기지 않는 한. 황교훈님 말씀 잘하셨네요. 선거 결과가 정해진데 왜 선거를 합니까? 이게 선거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조홍천 의원의 결과가 선거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죠. 선거를 왜 합니까? 그냥 컴퓨터로 다 뭡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냥 표수를 딱딱 만들어놔는데 여기서 탁 여기서 탁 여기서 탁 여기서 탁.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기계적 아름다움이죠. 기계적 아름다움이란 것은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멘